제작진이 일부러 고생한 티 내려고 저런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얘기하고. 한 번 더 드셔보실래요? 뭐씩 먹어야지. 내가 설명을 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모든 것에 계획이 있는.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아니, 그거 좀 더 그리고. 아드님이 놀러 갈 때 놀러 가니까. 그런데 그걸 막으니까. 그게 좀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렇죠, 답답하고. 답답하고. 부자 간에 뭔가 미묘한 뭔가 있어야지. 음식으로 먹으면 돼. 오늘 밤에 이거랑 먹어. 나는 안 먹어. 맛있다, 얘들아. 나는 안 먹어. 가문의 영광. 영광분입니다. 네. 아들. 아들아. 아들아, 이러나. 아들아, 아들. 아들아, 이러나. 아들이 두 분이신가 봐요? 야, 잤어? 정말 자고 계셨나 봐요. 아, 어떡해. 진짜네요?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 옆에는요? 벌떡 일어난 거 보니까 친구지 뭐. 아... 아니, 그런데 아들 둘이에요? 아들이고요. 아들 친구가 놀러 왔어요. 남의 집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벌떡 일어나. 방금 자다 일어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좀. 아, 괜찮아요. 야, 지금 어린애잖아요. 어린애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그래도... 머리가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늘 준비해. 하고 나와. 네. 준비하고 나와. 저때는 자다 일어나도 안 씻어도 예뻐. 맞아요. 어? 그래요? 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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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